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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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은 길이 어둠 그늘 내치니 예수도 너 의지하여 항상 잊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세상에 많은 주 세상에 많은 주 속에 흠집 밖의 검정 밖의 검정 늘 시어봐 주님의 봄에 높이를 지압니다 예수도 예수도 너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가 전성 바라보고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을 아버지의 영광지배 아버지의 영광지배 심지대 마시고 싶고 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적하실도 이를 영광 나라 되지 우리 구주 예수도 우주의 예수 보배로운 빛 예수 보배로운 빛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온도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한 시터이네 영원단이 있으니 우리 구주 예수다 우리 구주 예수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나를 만족해하며 그 누가 나를 만족해 내 영이 신명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울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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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말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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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말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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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말에 내 생명 십자가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십자가 내 영이 우리 오늘 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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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말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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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말에 내 생명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소통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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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말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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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들 말에 내 생명이 있네 오늘의 시간 우리 예배를 가여 기도하면 안 될 때에 주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삶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여 이 시간 그 십자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외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맺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에게 되어 주의 백성들이 넘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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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로 주의 십자가 우리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로 주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종교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된 주일 온 성도들이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극률이 여겨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열방을 섬기는 성교 한국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되게 하옵소서 목회의 비전에 따라 교회의 부흥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뜻되어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하여 복음위해 계속 전진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중고등부 행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흐르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되는 구역별 행축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가운데 품은 태신자들이 은혜 가운데 초청되어 등록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4년도 제자사회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 모집과 교사붕회 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단임 목사님 성행의 총안함과 영육관의 강간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수술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목양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복을 주옵소서 함께 동력하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목회의 비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말씀 선포와 신실한 사역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온 성도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오 아멘으로 화답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 그리소 안에서 참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와 담당 교육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담대한 마음을 주여서 최선의 결과물을 얻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전방에서 복음 전파하는 성교사와 가정에 은혜를 주사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복을 주옵소서 찬양대에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는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죽게 맡겨 드립니다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성 믿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죽게 되고 드리기 엄리 주님 성 믿기 바랍니다 주ители 주님 성 믿기 바랍니다 주님 성 믿기 바랍니다 exercises 예 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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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절제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날 진행된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구역별 행축이 진행됐습니다. 68개의 구역이 행축에 성공해 태신자와 함께 나눔과 교제의 시간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진행되는 구역별 행축, 구역을 넘어 등록으로 이어지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9일 토요일에는 하이킥 풋살대회가 있었습니다. 14개 팀, 11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가해 하나님 안에서 풋살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선물과 전도지를 나누며 풋살대회를 통한 성교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세타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의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태신자를 구역예배 인도해 진행하는 구역별 행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축에 성공한 구역은 프라미스홀에 게시된 자신의 구역에 불꽃 스티커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축에 사용될 영상은 홈페이지와 카톡방을 통해 전달된 영상을 사용하시고 태신자가 방문한 구역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훈련생을 오늘부터 4주간 모집합니다. 주일학교 제자훈련 훈련생을 오늘부터 4주간 모집합니다. 이번 주 10일 금요 성령집회는 낮은 울타리교회 공동단임 전영업목사를 강사로 교사 부응회로 드립니다. 금요 성령집회 전 저녁 7시부터 행복한 교사 식당을 주제로 교사 위로회가 진행됩니다. 신규 서리집사, 무인집사, 무인권사, 무인장로 임명교정과 중직자 피선거권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에 안내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성탄감사예배에 있습니다. 19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2층 행정사무실로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시업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1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난방비 지원에 사용됩니다. 단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단임 목사님은 내일 6일 월요일 갑상선 암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수술과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4교구 13구역 최병철 송도 조혜숙 집사의 찬여 갈릴리 청년부 윤정양과 갈릴리 청년부 김시율 군의 결혼 예식이 11일 토요일 낮 12시 경산 로터스 101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11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주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색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압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과 영원하신 사랑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울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이 담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형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여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심해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여 예수여 이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11조 헌금 또 감사 비전 성교 장학 주정금 1천 번제 드렸고요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14-신원상구역 차승열 강지의 집사의 장남 차유담 아기 역시 14교구의 신원 1구역 이응인 이지은 이집사의 찬함 이은찬 아기 순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조신아버지 귀한 딸을 이 가정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울음소리가 나중에 자라면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목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간증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할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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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은찬이를 이 가정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는 모습 눈을 뜨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참 사랑스러운데 하나님도 보시기에 참 사랑스러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라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는데 공급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부모가 못다한 기도까지도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누르시도록 은찬의 생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보가 한 것 좀 확인하고 말씀 나눌까요? 주보 한번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는 금요일날 우리 주일학교 지금 2부 예배가 주일학교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부응회로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되어집니다 또 거의 앞서서 고날 역시 저녁 7시에 행복한 교사식당이라고 해서 조촐하게 밥 한 끼 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한번 넘기셔서 4면 5면에 보면 우리 본당에 새로 현수막도 있습니다만 2024년도 제자훈련, 사육훈련, 주일학교 제자훈련생까지 오늘부터 해서 우리 신청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4면에 보면 작년 성도들의 제자훈련 신청 자격은 본교에 등록한 지 2년, 세례받으신 지 2년 또 성장반 성경대학, 교리대학 중 하나 기본적인 양육 과정을 마친 분들 뭐 이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까지 있는 자격 조건을 잘 보시고 또 하단에 보시면 어떤 시간에 모이는가 주일날 모이는 반, 또 화요일, 수요일날 새벽 제자반까지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요 또 일반 제자반과 실버 제자반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 제자반의 나이를 조금 상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자반의 폭이 넓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이 주일학교 제자훈련 일제의 모집에 들어갑니다 이런 보셔서 부모님의 동의와 담임교사의 우리 동의가 있는 우리 아이들 내년도 2024년도 제자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 보시면 6면에 보면 이제 수능 시험일이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 보시고요 또 7면에 보시면 우리 경산주항교회 재직 임명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규정이 있는 걸 보시고 또 중직자 피의 선거권 기준을 안내해 드리니까 미리 여러분 잘 숙지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살펴보시면 서리집사 임명 규정 무인집사 권사 장로 임명 규정 또 시무장로 안수집사 안수집사 또 시무 권사 피의 선거권 기준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직 요절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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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승해야 되죠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예 절제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요절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의 꼴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나님 받아 먹어서 우리 영이 살아나니 이 새벽에 또 이 주일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도와주시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로 원합니다 오늘 양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부려 없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가른 심려로 주님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때 영혼의 흑적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족한 주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신조어 포모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포모라는 게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놓치는 거 아닐까 혹시 내가 세상의 흐름을 놓쳐가지고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포모라고 말했습니다 이 포모의 마음을 가장 잘 써먹는 것이 쇼핑몰이라고 말했어요 매진 임박이라든지 한정수량이라든지 그런 자막이 뜨면 우리 마음 급해지잖아요 이유도 없이 급해지잖아요 반대로 조모도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모는 뭐냐 Joy of Missing Out 그러니까 이건 내려놓음의 기쁨인 거예요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놓아버림으로 말미암는 자유 놓아버림으로 말미암는 해방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쪽이냐 이 포모의 막연한 두려움에 끌려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모 그러니까 내려놓음의 기쁨 나를 절제하고 내려놓는 그런 자유 해방을 만끽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자 오늘은 신조어 나토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토 북대세양조약기구 나토 나토 연합군 그 나토 말고 뭐의 약자냐면 노액션 토킹온리 이거 번역 안 해도 알겠죠 노액션 행동은 없어 뭐만 한다고요 토킹 말만 한다 행동은 없고 말뿐인 사람 나토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치탄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가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말 잘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적인 주장도 할 줄 압니다 말은 신앙적으로 합니다마는 행동은 여전히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탄을 받잖아요 혹도 신실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혹 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삶이 너무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야 정말 바리세인 같아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숨을 턱턱 막히 돌아와 그런 삶을 또 살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등을 돌리는 거죠 이제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신실한 제자다운 삶을 보여줘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IBM 회사의 슬로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Stop talking, start doing Stop talking, start doing 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는 말 그만하고 행동해라 이게 IBM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행동인 줄 믿습니다 어떤 신앙적인 결심을 뛰어넘어서 실천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말하죠 진짜 삶이 필요한데요 진짜 그게 여기도 해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추진할 때 그때 34년 동안 이 복음을 종교개혁과 관련된 성경적인 가치를 설교를 4,000번에 설교를 했대요 루터가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저도 설교 횟수가 얼마쯤 되냐 이제 카운트를 해봤어요 카운트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노트북에 딱 다 저장이 됐으니까 넘버링이 딱 매겨져 있으니까 그 숫자를 딱 확인하면 돼 딱 하는데 아이고 그걸 카운트를 안 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보고 제가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2009년 8월 2일 날 제가 부임을 저희 경산주 한계 했죠 그때 첫 부임 설교로 만남의 축복이라는 그 설교를 하고 지난 14년 동안 2,500편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래요 야 진짜 진짜 너무하다 야 나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래요 와 내가 이랬나 싶다 그러니까 제가 뭐 신방 가서 하는 설교 장례 결혼 그런 설교 말고 뭐 계엄이 그런 거 말고 이 강단에 이 강대상에서 한계 2,500번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34년 동안 4,000편의 설교를 했다는 루터 못지않게 나도 열심히 말씀 사이를 감당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또 광고에 제 신변에 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많이 썼구나 목에 핏대로 올려가면서 많이 썼으니 어쩔 수 없겠지 이런 생각도 한 편을 드는 거예요 루터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설교를 들은 이 청중이 처음처럼 보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깊은 회의에 빠졌대요 말로는 보금을 얘기하고 말로는 종교계획을 그렇게 외치지만 행동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몇 달 동안은 설교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고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 편의 설교가 아닙니까? 설교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그 언행일체의 삶을 보면서 성장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신앙과 실천, 믿음과 행위 이 균형을 강조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읽었던 본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1번이 나와요 오늘 13절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매절마다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은 몇 번 나와요?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신앙의 어떤 뭐랄까요? 동전의 양면같이 믿음, 행함 그래서 여러분 금색이 최고의 성경 주석가로 일컬어지는 윌리안 바클레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맞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남 해꼬지 않고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맞죠? 그런데 다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 구원을 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이해됩니다 사실이지만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사람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솔직히 장로교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이 교리에 아주 깊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교리 믿음으로 말면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 교리에 지나치게 이렇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울신학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우리의 삶을 조금은 가볍게 얘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자 과연 그러면 그런 것인가 바울신학과 야고보 신학이 동전의 양면인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닌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의 뿌리로서의 믿음을 말한다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말한다 이게 다른 게 아니죠 또 바울은 그리슨이 되는 방법으로 믿음을 말한다 야고보는 그리슨으로 살아가는 행함을 말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한다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실천하는 행함을 말한다 바울은 믿음으로 내가 성도임을 알게 된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내가 성도임을 보여준다 다른가요? 아니죠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삶은 믿음과 행위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믿음의 케이스들이 세 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사실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명목상의 믿음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요 말로만 하는 믿음인데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누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나는 예수를 믿노라 말뿐인 거예요 아휴 목사님 제가 그래도 유아세례 정도입니다 내가 못되지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무슨 신상 카드를 적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 적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주일 예배조차도 대충대충 드리는 명목상의 신앙 또 하나는 뭐냐? 죽은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했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또 하나 참 안타까운 믿음은 뭐냐? 잘못된 믿음이죠 샤머니즘적 믿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만 한 번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는 정도 샤머니즘적 믿음 그러니까 떠는 믿음이에요 공포의 믿음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두려워 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은 좀 알아 그래서 벌벌 떨면서 벌 받을까봐 떨고 저주 받을까봐 떨고 망할까봐 떨고 그래서 강기라도 걸립차 치면 아이코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사업이 좀 꺼여요 아이고 내가 11절 띵아 먹었더니 참 망하는가 보다 다른 사람을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또 그렇게 쳐다봐 쿵 하고 자동차 사고로 떠나면 아이고 주일날 예배 띵아 먹고 지금 캠핑 가다가 아이고 사고 났구나 쉽게 정제하고 떠는 믿음 소위 말하면 샤머니즘적 믿음이에요 이 모든 종류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 죽음 믿음 샤머니즘적 믿음 이 싹 다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제일 중간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다 그냥 싹 다 싹으로 모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하 읽을까요 시작 아 허턴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싹 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이제 진짜 행함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구조로 인정하시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말고 이제는 어떻게 내가 살아내느냐 삶의 문제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그러니까 이 명목상의 믿음 또 뭐 죽음 믿음 샤머니즘적 믿음을 쭉 나열하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진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샘플을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 자리에 하나는 아브라함의 믿음 또 하나는 뭐냐 라합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라합이 정말로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스펙트럼 최고 낮은 스펙트럼 이걸 같이 소개하면서 이 안을 다 뭐랄까요 통합하는 예제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남자입니다 라합 여성입니다 아브라함 유대인입니다 라합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 족장입니다 라합 기생입니다 아브라함 유명인입니다 라합은 무명인입니다 근데 유명하냐 무명이냐 상관없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행함을 입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오늘 저와 함께 야구부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이 명목상의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샤머니즘적 믿음도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일진데 이 두 사람의 샘플 아브라함의 샘플 라합의 샘플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정말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순종하는 신앙이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야구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근거를 따주는데 이게 아주 묘해요 묘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이 되어야 되는데 직접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야구보소인데 야구보소 2장을 보시면 일단 이거는 자막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들여다보라고 일부러 자막을 안 만들었어 자 야구보소 2장 21절 야구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21절 시작 우리 조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심을 여김을 받았어요 뭐로 말미암아 의롭다의 여김을 받았다고요 행함으로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여겼대요 그럼 이신칭이가 아니잖아 이신칭이 우리의 믿음에 정말로 중요한 교리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여김받는 그 교리와 정반대 얘기하잖아요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받았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 샘플인데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심을 여김을 받았다면 그럼 내가 또 뭘 행해야 되네 나름대로 의의를 쌓아야 되네 바리새인처럼 살아란 말인가 그런데 이어서 22절 이건 자막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금방 있으니까 22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원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처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금방 풀어 설명해요 행함으로만 의롭다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잘 보시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행함으로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빨간 글씨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보는 우리처럼 이신치 교리냐 이런 별로 관심이 없고 온전한 믿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온전치 못한 믿음이 뭐냐 앞서 다 소개했잖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믿음 말로만 믿노라 하는 거 죽음 믿음 샤머니즘적 믿음 귀신의 믿음 그런 것도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이 뭐냐 자 23절 읽어볼까요 다시 다시 얘기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23절 읽으면 이제 헷갈려지지 않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니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신치니가 이루어진 거죠 아멘이십니까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야고보는 또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질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이 뭐냐 이신칭이 맞다 맞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이 뭔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마치 원심불리게 너가 확 돌려가지고 성분 분석을 쫙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 믿음을 원심불리게 넣습니다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1호 보건대 시작 1호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 믿음 그 믿음 속에 잘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성분 분석을 해보니까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사실 뭐가 있더라? 행함이더라 동전의 양면인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행함이 뭐냐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그 행함이 뭐냐는 걸 잘 모르시나요? 창세 22장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믿음의 행함 뭐예요? 여러분이 주일학교 학생인 것처럼 친구들 창세 22장의 아브라함 할아버지는요 자 그렇게 설교할 수 없죠 뭐예요? 아들 이삭을 바친 거죠 이때 내 이해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뭘 했나요? 뭘 했어요? 두 글자 순종을 했어요 이 행함 아브라함 믿음 안에 들어있는 행함이 뭐냐 순종을 하는 행함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물론 퇴문을 열어주신 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아내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아들을 준다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내 영감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들었고 나도 생리가 끊어졌고 그래서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치고 비웃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세에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도 주시면 일단 내 직장을 주셨으면 사람 심리라는 게 주시면 일단 내 직장이야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일단 내 아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치라고 하네 내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장면을 저는 그림 한 장으로 이해하기를 즐겨해요 이 그림 역시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그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그림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의 그림 한 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일단 이런 그림을 보면 겁을 먹어 나는 우리 아들 저렇게 못 바친다 그 아들 바치라고 안 하겠지만 그런 내게 순종을 요구하면 난 그렇게 할 용기가 없다 일단 겁을 먹어 난 뭐한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바칠 용기가 있느냐 아니냐 용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거는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 특채 때 오신 박신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르바 가부의 본문의 말씀이 풀려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요 이게 뭔 소리를 모르면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이다 그죠 그걸 다시 재방송 설교를 할 수 없고 하여튼간에 열한기 상 17장에 보면 이 사르바 가부가 나오는데 열 왕기 왕들의 역사를 쫙 기록하는 그 화려한 열한기에 한낱 여인 과부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석처럼 빛나는 스토리죠 근데 이게 진짜 생뚱 맞았어요 더욱더 그런 것이 어떤 거냐면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집이었는데 이제 뭐 탈탈 털어 먹고 이제 남은 거 하나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는 죽으려고 마음 먹는 진짜 가난한 집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먹게 해라 내게 가져와라 이런 부담이 어딨냐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에 빠졌는데 그 먹고 남은 거 그거 먹고 죽으려고 마음 먹고 했는데 주의 종이라고 읽혀서 엘리아가 가가지고는 그건 내게 먼저 먹게 하라 야 그 부담함이 늘 의문이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느냐 아들 바치라는 말을 하느냐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몰랐던 게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사르밭 가부에게 신부를 보내기 전에 이미 사르밭 가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 부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엘리아를 보냅니다 보낼 때 엘리아에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가 올 것인데 그에게 음식을 주라고 주신 말씀이 이미 사르밭 가부에게 있었던 거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주원합니다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부담 명예 있어 보여요 근데 그에 앞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장세기 22장 그에 앞서 장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아들 정도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야 15장 15장 읽어볼까요? 또 글을 시작 글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거 이걸 이걸 믿어서 이게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보도함절 딱 한 절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우리의 이신칭이 교리가 시작되어지는 이 구절 시작 아브라함이 요하를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요하를 많이 믿으니 요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이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긴 그 믿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창세기 15장이지만 몇 장 지나가서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는 순종이 그 믿음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이 따로따로일 수가 있나요? 마치 현대판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 한 번 들어보세요 로미오가 이제 연인 줄리엣에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줄리엣 그대의 눈동자를 보기 위해서라면 태평양이라도 헤엄쳐 건너가고 싶소 그대의 손을 한 번 잡아보기 위해서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겠소 벌써 막 닭살이다 야씨 우리는 그런 거 뭐합니다 그죠? 이 자리에 있는 남성들이요 그죠? 흉내내지 마세요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다음 토요일에 그대를 꼭 찾아가겠소 그러면서 로미오가 줄리엣에서 편지를 써요 다음 토요일날 꼭 찾아가겠다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적혀요? 물론 비가 오지 않으면 말이요 사랑 고백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막 그 마음이 뜨끈뜨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일 끝에 근데 뭐라고 해? 만나러 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가겠다고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 말은 말은 그럴싸하지만 가짜인 거죠 오늘 야구부서도요 뭐라고?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구부는요 이미 1장에서 이미 이렇게 경고하고 야구부서를 시작하고 있어요 1장 2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하나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정말 여러분의 행동하는 믿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하나 합니다 또 하나 뭐냐 따라하십시다 모험하는 신앙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행동하는 믿음이다 이번에는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은 순종이었다면 이번에는 라압을 소개하는데 여러분 라압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이제 정복할 때 말이에요 정탐을 먼저 가잖아요 정탐을 갔는데 이 정탐꾼들이 참 위기에 몰렸어요 정탐꾼이 왔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정탐꾼을 수색할 때에 쓰임받았던 여인이었어요 이 라압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집 이렇게 말하면 접대부였어요 그럼 솔직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아니 그가 모세의 율법을 알면 뭐 얼마나 알겠어요 아주 약파간 수준의 알미였겠죠 아주 얕은 수준 아주 약한 지식 수준에서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압은 진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대접하고 또 숨겨주고 또 탈줄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모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진짜 적은 옅은 신앙의 지식으로도 생사를 거는 모험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또 얘기해 봅시다 그렇게 모험한 건 정탐꾼들이 와서 그를 이제 대접해 주고 숨겨주고 그 뭐 좀 위기에 몰린 사람 참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보살펴준 것 그게 뭐 그냥 선대한 걸 가지고 믿음이냐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스 11장은 소위 믿음장으로 일컬어져요 근데 성경이 라압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읽어야 됩니다 읽도록 합시다 히브리스 11장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압은 정탐꾼를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저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이 공식적으로 라압 이름 앞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생 좀 심하게 말하면 접대부라압 근데 접대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앞에 있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진다 이 말은 그 자체가 모험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본다 말씀대로 실천해본다 말씀대로 내 생을 조금이라도 움직여본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자체가 모험의 요소가 있는 거죠 상식선을 뛰어넘는 게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번 특세에 오셨던 박신일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행복 토크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 스토리도 질문하고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공부를 다 접고 험한 이민바닥에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마음을 먹고 정하고 네 가지 원칙으로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냐 셀처치 그러니까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개척한다 뭐 더 동의되죠 두 번째 성교와 전도를 지향하는 그런 개척을 한다 세 번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네레이션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그 세 번째까지 얘기할 때까지요 우리 교회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끼어들고 싶고 우리도 비슷한데 이렇게 하고 싶었어 사실은 그런데 그런 찬란을 못 얻었지 네 번째가 좀 달라 네 번째 모험하는 교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이 뭐냐 하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면 성경의 어떤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된다면 성경의 진리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모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모험하는 교회 그래서 모험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체질에 맞지 않는 모험을 시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성경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려면 여러분에게 모험이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오늘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날인데 요즘 경제가 어렵고 가정경제도 어렵고 다 어려요 11조 생활 못하던 사람 11조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걸 모험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단순히 그걸 신앙 믿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보폭을 확 내딛는 거니까 이건 모험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그 교회를 탐방 가는 팀이 있었는가 봐요 탐방을 가서 목사님께 여쭈었어요 목사님 교회의 성도 출석 교회인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주일 출석이 한 300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방 간 팀이 교회인이 한 300명이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 이어서 질문하기를 11조 성도는 몇 명쯤 됐냐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300명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탐방 갔던 팀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 300명 주일 출석 성도들이 100% 11조를 한다 그건 보통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300명이 전원 11조를 하다 하는 그런 성도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아주 천천히 대답을 하죠 예 맞아요 300명 모두가 11조 성도인데 100명가량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200명은 세상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술값으로 범칙금으로 쓸데없는 이건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에는 이런 모험적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언제나 타협을 시도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은 언제나 모험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년도에 65주년을 맞이해 우리 경산주한교회도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의 삼중교를 거꾸면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 헬렌 켈러 같은 경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대담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요 인생이란 대담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이런 말씀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우서 13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저는 좀 각색을 붙인다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신칭이 나는 천국백성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믿음 그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명목상의 믿음을 말할까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 말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하는구나 귀신들도 믿고 떤다라는 사머니즘적 믿음일까요? 아니죠 오늘 야구부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두 샘플 아브라함의 믿음 라베 믿음 순종하는 믿음 모험을 시도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어떤 순종이냐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근데 이게 우격다짐이 아니야 다 말씀하셨어 이미 말씀하셨어 사르바 가부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거듭 거듭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한 순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모험을 요구하죠 행동하는 믿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찬송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거댄 죽어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좀 전에 1부 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제 마음에 애틋함이 몰려왔어요 어떤 애틋함이냐면 지금의 내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지금의 마음을 쏟아 막 찬양하고 춤을 찾고 막 이렇게 막 하는 이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막 그냥 설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게 되더라고요 근데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한 12명 정도가 그냥 이렇게 립싱크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나 나는 정직이 있네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었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수고도 다 어땠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모든 수고도 다 어땠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합시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나토족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 아브라함, 라합,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에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요소에는 언제나 모험이 필요한데 모험할지언정 하나님 믿음으로 정말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말씀을 도와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절을 우리 마음까지 되기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성에 아유 주시고 영적인 영단을 순종의 자리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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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2부 예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명 또 영적인 나토족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행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 라합처럼 모험하는 믿음 모든 말씀에 순종이 어렵더라도 선명하도 뚜렷하게 말씀하셨다면 내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험을 감행하더라도 행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행복한 경산주 한계 2부에 배통동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문봉남 성도님 또 전미수 성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정향 성도님 박수하겠습니다 도선 집사님 도헌한 성도님 인도했습니다 도호주 성도님 김원희 집사님 김계화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지혜 성도님 장선혜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자인 성도님 장성기 장로님 김미영 권사님 인도했습니다 이태교 성도님 김연비 장로님 인도했습니다 김영수 성도님 이윤호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이해옥 성도님 서성구 집사님 서은주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서길보 성도님 이장아 권사님 이옥주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김여호 성도님 김윤희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최영혜 성도님 행복 찬양대에서 인도했습니다 최한옥 성도님 여기까지 박수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고 축도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때나 칠해나 칠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부활의 호흡 시작했네 유다의 사장 유다의 사장 위험 찬성도님 사망이 무너졌다 사망이 무너졌다 아멘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장 위험 찬성도요 사망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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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찬양하여라 알렐루야 자유케 하셨고 나 죄에 젖을 끄듯이 승계 부어빛고 나 주 예수 나의 손소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의 찬양하여라 알렐루야 자유케 하셨고 나 죄에 젖을 끄듯이 승계 부어빛고 나 주 예수 나의 손소로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구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의 스위를 쇄현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료님의 가마한 동의를 충만 교통하심이 혁사가 순종한 몸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선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